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겠다. 007 리션을 클리어한 요원만 9면허, 일명 더블 제로를 획득할 수 있다. 나 지금 엄청난 걸 알았어. 10,000원 10,000원 10,000원. 시간이 없으면 없을 때가 아니야. 알았어. 아 이런 아침에 이거 또 미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? 네? 스파이 안 합니다. 저 스파이 안 해요. 스파이. 이거 혼자 불러면 스파이 아니에요. 흩어져 있는 멤버들을 범부로 모이셔 이게 뭐예요? 미치셨군요. 네. 네. 첫 보원의 신분. 오. 뭐예요? 비장에 숨어있는 동요 첫 보원 멤버들. 네. 네. 거기 미션 장소에서. 네. 여기가 할 미션을 하고 있어요. 혼자 받으시는 거예요? 당신은 첫 보원. 거기서 비밀번호를 찾아. 피니쉬 장소에서 비밀번호를 찾아라. 왔어. 저번에 1에서 7 중에 좋아하는 숫자가 1이라고 하셔서 1번입니다. 2번을 누가 했을까요? 왔어. 왔어. 미션 시간은 3분들이고요. 3분은. 3분은 지금. 3분은 지금. 속보원이 지금 뉴스를 시작하니까 3시에 스타트합니다. 들어가세요. 아니 3분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저 말고 누구 있죠? 있죠? 여기 뉴스에서 많이 보던데. 네. 아 28년. 내 아버지도. 내 할아버지도 첫 번이셨지. 그러기에 난. 무조건 오늘 미션은 성공했어. 이 점을 획득하겠다고. 빨리 금권이 군의 전화를 운반하시오. 그곳에서 군의 전화를 찾아 금권 호루라기를 본 2점 획득. 빨리빨리 찾아야 돼. 어? 권열아. 신수하는 거 봤지? 미스터 추. 그렇게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. 시원시원하게. 네? 저기 혹시 군의 전화가. 이것도 군의 전화가. 이것도 군의 전화인가요? 송투. 없어요? 없어요. 된다. 아직 아무도 날 눈치 못 채고 있어. 여기 저 런닝맨 같이 하는 분. 여기 돌아다니는 분 있죠? 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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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 있으시죠?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군의 전화. 혹시 군의 전화. 군의 전화. kommt gleiche KBS alle mismo. 거기에 girls rubber racing gleiche KBS 저 누구야? 저 누구야? 우각수다!